안녕하세요 워너모페쳐로 매일신문을 박전모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워메신박 오늘 9월 24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세팅을 제가 뭐가 잘 안됐어요. 신문을 읽을 때 제 얼굴이 아마 안보일겁니다. 이렇게 신문 봅시다 시작을 딱 하게 되면 제 얼굴이 사라져도 좀 오늘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좀 일정이 많이 급해 가지고요. 오늘은 딱 30분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가지 기사들이 있는데 더 빨라진 국가소멸 참 굉장히 답답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통계청에서 인구 전망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 세계인구가 2072년까지는 25%가 늘어나는데 한국은 3600만 명으로 줄어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인데요. 고령화로 인구 절반이 노인이 된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 되긴 하겠지만 슬픈 현실입니다. 한 중 1 인구 비중 20% 깨져 인구 기반 성장 한계 봉착할 듯 미국처럼 이민자를 적극 수용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솔루션까지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대문구 린 여성병원 신생아실에 사진이 나오는데 신생아가 딱 한 명밖에 없네요. 신생아 한 명에 간호사 한 분 계시네요. 50년 뒤면 전세계 인구가 25% 늘어난 반면에 한국 인구는 30% 줄어들고 작년 합계 출산율이 우리가 0.72명입니다. 정말 세계 최저 수준이고 72년에는 1.08명으로 마카오에 이어서 사실상 전세계 꼴찌로 추락을 하는데 저출생 고령화 현상 가속화와 턱없이 부족한 이민 인력 등 삼중고를 해결하지 못하면 동아시아 지역이 심각한 성장 절벽에 시달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 아시아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동북아 나라가 아시아의 성장을 그동안 이끌어 왔는데 전망자료에서 세계 인구가 올해 81억 6천만 명이고요. 2072년 되면 102억 명 됩니다. 그런데 2072년이면 지금으로부터 한 48년 후다. 그렇죠? 48년 후면 그때 제가 살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되면 평균 수명이 한 90세 넘어가면서 자라면 살아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48년 만에 인구가 3분의 1가량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엄청나게 줄어든다. 그렇죠? 그 결과 한국의 인구 순위가 우리가 지금 29위네요. 그런데 72년이 되면 59위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현재 0.6%인데 0.4%로 뚝 떨어집니다. 인구 충격이 지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 일본 전부 다 똑같은데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처음으로 20%가 무너졌다는데 한국이 0.6% 중국이 17.4% 일본이 1.5% 그러니까 굉장한 경제 불낙고는 맞았었다. 그렇죠? 한중일 인구가 1950년에서 2000년까지만 해도 연평균 25.4%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지만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었네요. 2000년 중반부터 이렇게 빠르게 줄어들었는데 이 공통적으로 지금 한중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저출생, 고령화 현상과 이민부족 현상 때문입니다. 우해봉 한국보건사례연구원은 전 세계 인구 중 동아시아 3개국 비중이 줄어드는 현상은 더 심해질 거다. 교육 수준이 뛰어난데도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여성 인력과 고령 인구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남자나 여자나 참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을 들어가고 하는데 여성 인력의 경제 노동시장에 투입되는 비율이 아직까지 좀 낮다보니까 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며 성장 잠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여성 경력 단절문제를 해결하고 주가, 주거 부담을 줄여 줘야 된다. 고령화는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과 중국에서 특히 두드러지고 세계 인구 중에 65세 고령 인구 비중은 올해 10.2%에서 2072년 되며 65세의 고령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전부 20.3%로 늘어납니다. 5명 중에 1명은 65세 이상이 되는 거죠. 같은 기간 한국의 고령 인구 비율은 19.2에서 47.7로 10명 중에 5명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되는 겁니다. 이 비율은 홍콩이 58.5가 되고요. 푸에르토리코가 50.8, 그 다음에 우리네요. 중국은 14.7%에서 40.6%가 되고 일본이 의외로 36.9% 밖에 안되네요. 최근에 일본이 출산율이 우리보다도 많이 높아서 그런거 봅니다. 기대수명은 계속 늘어나서 22년에 한국의 평균 기대수명이 82.7세인데 이게 작년 말 월초인가 이게 더 올라갔죠. 그리고 세계 기대수명은 72.6세. 우리가 그래도 10년 더 사네요. 우리나라가. 근데 72년이면 한국의 기대수명은 91.1세. 91.1세되네요. 평균보다 10년만 더 살면서도 이때 되면 살아있을 수가 있는데 일본과 같은 수준이 되고 남한과 북한을 합한 총인구는 7,800만명에서 72년이 되면 5,900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합쳐서. 합쳐서도 이렇게 된다니까. 참 씀짓하다. 얼굴을 못보니까 이렇게 잠시 보여드리고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AI왕국공권은 UAE, 삼성, TSMC에 러브콜을 했다는 기사를 보겠습니다. 공장 줄게, 아 공장을 줄게 반도체다워. 이 얘기네요. 첨단 제조기 시설 건설 논의. 사업비만 천억 달러에 달하고 UAE 국부펀드에서 자금을 조달한다고 하고요. 용수부족 전문인력 확보. 그러게요. 전문인력 확보가 되려나 모르겠네. 걸림돌이 많아서 실현까지는 글쎄. 아랍에미리트가 글로벌 반도체 공장 유치전에 뛰어들었네요. AI 반도체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글로벌 파운더리 1,2위 업체인 대만 TSMC와 삼성전자의 대형 반도체 공장 유치를 추진 중이고 TSMC의 최고 경영진은 최근 UAE를 방문해서 반도체 제조 복합단지를 건립하는 방안을 논의했네요. 신규 복합단지 수준이 현재 대만 TSMC 제조 공장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참담 공정이 적용된 시설의 수준과 동일하기를 UAE가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최고 경영진도 최근에 UAE를 찾아서 향후 몇 년 안에 신규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립하는 것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네요.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자금은 국부펀드인 무바달라가 주도해서 UAE 측이 지원할 예정이고 무바달라는 글로벌 2위 국부펀드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3,020억 달러, 한 400조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네요. 국부펀드 기준이다. 세계 연기금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1,200조 지금 운용하고 있거든요. UAE는 다수 공장이 들어설 복합시설에 1,000억 달러, 약 134조 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최근 건설 비용이 급증하면서 반도체 공장 일기를 지으려면 200억 달러, 한 27조가 필요하네요.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UAE는 올해 초 AI 프로젝트를 위해서 국영 투자기업 MGX를 설립했고요. 이 MGX가 AI 반도체 생산 시설을 확보하는 것을 전략의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면서 전 세계 파트너들과 정기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구체화된 계획은 없다고 하고요. 글로벌 반도체 생산을 늘리고 동시에 제조업체의 수익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반도체 가격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는 지금 반도체 공장을 유지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고 미국, 일본, 대만, 중국 등 5대 강국이 첨단 반도체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오는 가운데 UAE 뿐만 아니라 독일과 체코, 베트남 등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고요. 기술적, 정치적 문제로 무산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반도체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깨끗한 물이 필요한데 UAE는 대부분 물을 바닷물 담수화로 만들고 있어서 상당한 정화 비용이 필요한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지난주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 비 피해도 좀 있기는 했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물이 우리도 물부족 국가다 그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물이 참 풍부하다는 게 우리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중동을 우회해서 첨단 반도체가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우려하는 점도 문제이고요. 전자국 국내에 의해서 반도체 공장 신정설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감안을 해도 단기간에 추가적으로 UAE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삼성청은 이 보도와 관련해서는 확인불가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기사는 미국 달리는 커넥티드카 중국 러시아 기술을 못 쓴다. 상무부가 규칙 제정한 공개 1년 후부터 수입 판매 제안 엔비디아 중국 시장 포기 못해 알리바바와 자율차 소프트웨어 개발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커넥티드 차량 기능에 중국산이나 러시아산 내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했다면 1년 후부터는 이 차량에 미국 내 수입 판매가 제한되군요. 해당 기능에 중국산 러시아산 하드웨어가 쓰였다면 4년 뒤부터 판매가 또 금지됩니다. 최근 출시되는 거의 모든 신차에 적용되는 기능이어서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미국 상무부 산업보안구 산업안보국이네요. 안보국은 중국 러시아부로부터 커넥티드 잘 주행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미국 내 수입 판매를 금지하는 규칙 제정안을 23일에 공개를 했네요. 커넥티드 차량의 외부 연결 자율주행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에 악의적으로 접근을 하면 운전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것 때문에 그러죠. 운전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미국 도로에서 차량을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게 미정부의 판단이고요. 제한된 규칙은 중국 러시아와 연관된 특정 VCS ADS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차량의 수입 판매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기업이 규제 대상이 되는 부품이나 기술을 이용해서 미국에서 차량을 생산해도 미국 내에서는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조치 가운데 소프트웨어 금지 규정은 2027년 모델부터 적용이 되고요. 하드웨어에 대한 금지 규정은 2030년 모델부터 모델 연도가 없는 차량은 2029년 1월 1일부터 해당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규제는 승용차, 트럭, 버스 등 모든 도로 주행 차량에 적용이 되지만 농업용, 광업용 차량 등 공공도로에서 이용되지 않는 차량은 제외되고요. 한편 미국 정부가 자율주행차 관련 새로운 내중 제재를 발표한 날 엔비디아가 알리바바와 손잡고 자율주행 전기차에 탑재돼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지난 20일 중국에서 열린 압사라 콘퍼런스에서 엔비디아와 공동 개발한 차량용 대형 멀티모달 모델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ELLLMM은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지난해 4월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에 적용돼 거대 언어모델의 Q1을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차량용 드라이버 AGX 올인 플랫폼에 통합한 거네요.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ELLLMM이 엔비디아의 자동차용 플랫폼에 통합된 것은 이번이 처음. 엔비디아의 자동차용 플랫폼은 리오토, 지리자동차, 사나에, 지커, 샤오미 등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이 채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 보면 예전에 스파이칩이 포함되어 있어서 하웨이의 통신장비를 제재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재하려고 억지부린다. 그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이번에 이스라엘에 어제 말씀드렸던 헤즈블라 대원들에 대한 삐삐 테러를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죠?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 노트북, 줌이 됐든 뭐가 됐든 이 데이터들을 악용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특히나 왜 이렇게 이런 제재를 발표할까 미국 정부가 자율주행 차량이라고 해서 계속 데이터를 개더링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양국에서 요주의 인물에 대한 주요 인사의 그 주행 데이터를 다 모아서 저 사람이 어딜 어딜 다니고 이런 거를 다 할 수가 있고 그죠? 그러다가 진짜 나중에는 영화에서 보면 미션 임파서블이나 뭐 007 영화 보면 막 자동차 밑에다가 폭발물 설치해 놓고 빵 터트렸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 폭발시키기도 되게 쉬워지는 게 아닌가 싶네요. 배터리 안전 시스템 우리가 VMS라고 하잖아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런 거 그런 거에다가 얼마든지 원격으로 조작해 가지고 보죠. 차량을 폭발시킬 수도 있고 이번에 이스라엘의 BP 테러를 보면서 야 실제 저런 걸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중국 후판 저가 공세에 철강 조선 지금 안전분절 한다라는 네 이 기사입니다. 정부 중국 반동핑 조사 임박했다고 하구요. 수입 비중 50%인 중소조선사 20% 싼 후판 못 쓰면 타격이 커 철강 업계에서는 중국 밀어내기 못 버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중국산 후판에 수입 물량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24년 1월에서 8월 기준으로는 81만 톤 작년에 112만 톤 재작년에 64만 톤 그전에는 32만 톤 이었는데 야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죠. 지금 8월까지 81만 톤이니까 올해도 이거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국내산 수입사 후판 지금 유통가격을 보니까 22년 이때 2월 3월 이때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웬만한 원자재 가격 다 급등했었었죠. 유가가 그때 3월 10일 기준으로 유가가 그때 얼마가 있었죠. 130불 찍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쭉 빠졌는데 유통가격이 천 한 300-400% 하다가 지금 많이 빠졌다. 그죠. 그런데 국내 제조사의 유통가격은 지금 톤당 90만 원인데 유통가격 수입한 유통가격은 70만 원대 인가 봅니다. 이걸 보니까 그리고 국내 철강업계와 조선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죠. 철강업계는 자구산업을 위해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조선업계는 현대제철의 중국산 후판 반덤핑 제소가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대형 조선사뿐만 아니라 중견 중소 조선기자재 업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싼 거 쓰게. 이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후판은 선박건조원가의 약 20에서 30%나 차지합니다. 하는 주요 소재로 선박 외장재로 주로 쓰이지만 선박 내에 보일러와 연료탱크 등 선박 기자재 분야에도 활용도가 높네요. 국내선보다 지금 톤당 20만 원가량 저렴한 중국산 후판을 사용하면서 원가 절감 효과를 노릴수가 있고 국내산보다 18%가량 저렴한 셈입니다. 하지만 중국산 후판이 반덤핀 관세를 얻어맞으면 이런 원가 절감 현상이 당연히 줄여되겠죠.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국내조선 3사 한국조선해양 HD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이게 옛날에 그냥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대형조선사들의 중국산 후판 수입 비중은 평균 약 20%의 1억이고요. 반덤핀 조치로 인한 비용 상승으로 후판에 대한 국내 의존도가 커질 경우에는 공급망 리스크에 취약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중국산 후판 수입 비중이 30에서 50%에 육박하는 국내 중형조선사들 HJ 한진중공업 K조선 대한조선 등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중국조선사들이 탱커 컨테이너선 벌커슨 등에서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우위를 점하면서 국내 중형조선사들의 글로벌 중형 선박시장 수주 점유율이 21년에 5.1%에서 지난해 1.8%까지 추락을 해서 컨테이너선 등 상대적으로 저가 선종에서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산 후판 수입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고 반덤핑 조세로 후판 비용이 상승을 하며 중국과의 선박 경쟁은 더 힘들어지는게 사실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반면에 철강업계는 중국산 저가 철강제 밀어내기를 더이상 버티기 어렵다 라고 얘기하고 있구요 지금 중국 내에서 과잉 생산된 물량이 전세계 대급 풀리고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중국의 디플레이션 이 세계로 지금 수출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강업계는 중국각산 후판 수입량이 지금 지난해 연간 수입량의 73% 까지 8월 누적으로 달했고 올 상반기 중국산 후판 수입량은 이미 2022년 한해 수입량을 넘어 버렸다고 합니다. 조선업계의 우려를 풀 해결책이 없는건 아니다. 조선사들이 보세공장 제도를 활용하면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 이번 반덤핑 제소에 다른 피해가 크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HD 한국 조선해양의 경우 보세공장을 활용해서 해외에서 철강제를 수입하고 있어서 무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 문제는 사용신고 방식을 쓰지 않는 상당수 조선사인데 조선업계는 그동안 수입방식과 관계없이 세계무역기구에 철강 무관세협정 원칙을 적용해서 사실상 무관세로 수입을 해왔고 다만 반덤핑 관세가 부과가 되면 수입신고 방식은 기존의 무관세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고요.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다수의 조선사가 수입신고 방식으로 철강제를 들여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참 딜레마다. 중국의 철강제에 대해서 반덤핑 과세 뭐 이런거 하면 중국이 보나마나 보복관세 할 거니까 그리고 국내 업체에서는 조선하고 철강회사 반대되는 포지션이다 보니까 이쪽을 위할 수도 저쪽을 위할 수도 없나 그런 상황이고 이럴 때는 저희 같은 투자자는 이 딜레마에 우리가 장기를 뚫을 때 외통수 라고 하잖아요 체스에서는 체크메이트 당했을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기업에는 투자를 하면 안됩니다.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조선사한테는 원가 절감에 상당히 좋은 지금 기회가 되고 있다. 그렇게만 정리하고 넘어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미국 발전소 부활 호재까지 뜨거운 원전주에 관한 얘기입니다. 미국 발전소 부활 호재까지 뜨거운 원전주 쓰리 마일섬 원전 재개 소식에 미국 콘스텔레이션 이 회사 요즘 자주 나오죠 비스트라 쑥 한국 모비스는 하루 새 9% 공축 체코에 이어 추가 수출 기대 신한울 원전 건설 허가도 한몫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원자력주 올해 상승률인데 와 뉴 스케일 파워 225% 비스트라 에너지 180% 아 뭐 우리가 엔비디아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야 이런 회사들이 있었군요 그죠?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도 118% 에너지 에너지 6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미국 시장에서 어떤 주식이 강하게 올라오가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탑다운으로 우리 시장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원전 관련주들이 장난이 아니네요. 이것도 다 엔비디아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엔비디아가 촉발한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수요는 막대한 전력량이 필요하기에 원자력이 대한 에너지로 떠올랐다. 이미 올해 주가가 2배 이상 오른 것도 있고 데이터센터 수요로 원전이 재가동하는 사례가 나오자 다시 주가에 불이 붙었던 건데 다만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3분의 1이 위치한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데이터센터보다 원전 수출 모멘텀이 지금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과거 쓰리말섬 원전 1호기는 경제성을 이유로 미국의 원자력기업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나 펜실벤의 아주 쓰리말섬 원전 1호기에 상업용 가동을 28년부터 재개한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과거 쓰리말섬 원전 1호기는 경제성을 이유로 폐쇄를 했었었네요.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와 20년간 전력 공급을 위한 독점 계약을 맺고 원전 생산 에너지 전체를 MS 데이터센터에 공급하는 계약을 밝히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뛰었네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가 이 데이터센터를 계속 굴려야 되는데 전기를 공급받지 못할 리스크를 이런 식으로 해증을 해버리네요. 황숙 메리츠 증권 연구원은 새롭게 가동되는 원전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보유한 전체 에너지 전체 원자력 발전 설비 대비해서 3%에 불과한 용량이지만 전력에너지 초과 수요와 AI 데이터센터의 최적 전력원이 원전이라는 점이 다시 확인된 이벤트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모건 스탠리는 22년 수치를 기준으로 27년에는 생성형 AI가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의 4분의 3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구요. 또한 미국의 전력 소비량도 데이터센터 수요 등을 감안하며 26년까지 30% 늘어납니다. 최근 AI 기업들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 등 전력 생산 시설 인근에 위치한 데이터센터에 입주해서 서버를 구축하고 전력을 직접 공급받는 콜로케이션 콜라보레이션의 로케이션을 이렇게 붙인건가요? 아니면 로케이션을 같이 위치를 같이 쓴다 거기에 맞겠네요. 콜로케이션 전력을 추진할 정도다. 다만 시장에서 AI 시대에 원전의 성장성을 주가에 이미 반영한 상태라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다. 우레아늄 관련 기업인 카메코는 이미 주가 수익률 PR와 100배에 이를 정도라고 합니다. 국내 원전 관련주도 상승 모멘텀을 못하고 있구요. 이날 모비스가 9.12% 상승 마감했다. 아, 이런 숫자 볼 때마다 저는 이 9.11 막 이런게 확 생각이 나가지고 9.11 인데 보는 순간 약간 가슴이 약간 뭔가 찡하는 이런 느낌을 좀 봤습니다. 지난 20일에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모비스는 현전 테마로 분류되는 기업으로 핵융합 사업과 가속기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이게 현대 모비스가 아닌거죠 기업이 원자력발전소에 초고압 변화기를 납품하는 대표 원전주인 효성중공업도 올랐구요. 이밖에 핵융합 에너지 관련 기업이 다원시스도 6.24% 올랐다.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주식을 하면서 내가 확실하게 아는 기업 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른 많은 대중들에 비해서 내가 이 기업에 있어서 많은 정보에 우월성이 있다. 네, 그런 기업이 있으면 압축해서 투자하는게 맞구요. 약간 아직까지 주식을 처음 배우는 그런 초보자 뿐이라면 미국에서 일단 나스닥에서 어떤 기업들이 나스닥이라기보다는 어떤 주식들이 저렇게 200% 오르는 기업들 이런 식으로 신문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이유로 이렇게 오르거나 계속 투자는 안 하더라도 이렇게 신문을 보면서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매년 새로운 미인주를 탄생시키고 그 미인주가 탄생될 때 어떤 원리로 어떤 모멘텀으로 탄생이 되는지 그걸 신문을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즈 제의사 칼럼이라고 하구요. 중진국의 벽 넘어선 한국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더미킬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이 중진국 함정을 다룬 세계개발보고서 2024에서 중진국을 다음과 같이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중진국의 전체 인구는 전 세계 4명 중 3명이고 75%다. 그죠? 극빈층 비중은 3분의 2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전 세계 경제 규모의 한 40% 탄소배출량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따라서 절대적 빈곤의 근절과 공동번영의 성패는 중진국에 달려있다. 자,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 중진국의 함정 이 얘기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중진국 함정은 개발도상국이 중진국에 진입한 뒤에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한국, 호주 등으로 대표되는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지 못하고 성장이 정체되는 상태를 가르칩니다. 중진국 함정은 정말로 존재하는가? IMF의 IMF의 연구원이 패트릭 이맘과 조너슨 템플이 작성한 2024 실무보고서 임계치 늘어나는 중진국 함정과의 관련성은 중진국 함정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에 제기하구요. 해당 보고서는 개별 국가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사회계층 이동의 한계라는 보편적 현상과 달리 중진국 함정을 뜻하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라고 하네요. 많아보이는데 예전에 뭐 아르헨티나부터 해가지고 그죠? 비조건적 수렴 시대의 도래에서 더 단호하게 이른바 중진국 함정 담론은 시대의 차고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고 그럼에도 선진국과 개도국과 평균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매우 더디고 어렵죠. 소득 격차가 계속되면 인류의 안정과 정치적 안정성과 더불어 기후변화 등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는 인류의 역량을 저해하고 특히 기후위기의 새 대응책으로 탈성장 즉 양적성장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생산량만 유지하는 주장이 힘을 잃게 된다. 과연 어떤 중진국이 이 같은 정책을 수용하겠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IMF 개발보고서는 1인당 소득이 1136달러네요. 이상이고 13800달러 이하인 전세계 108개 중진국은 향후 20-30년 내에 고소득 국가가 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는데 그러나 1990년 이후 고소득 국가가 된 34개 중진국의 인구를 합산하면 파키스탄 인구인 2억 5천만명에도 못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1990년 이후입니다. 미국이라든지 일본 이런 데는 다 빠져 있구요. 자본 엉터리로 쓴 중국 중진국에 머물러 90년 이후 고소득 국가 대열에 진입한 중진국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한국이구요. 반면 일부 주요국은 선진국 진입에 실패했구요. 브라질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때 고속성장을 지속하던 중국도 지금 중진국 함정에 빠졌고 무엇보다 1970년 이후 중진국의 1인당 평균소득은 미국의 10% 수준을 넘어선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중진국 함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같은 상황은 걱정스러운데 계도국의 효과적인 성장공식이 중진국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을 했네요. 미국과 중진국 간의 1인당 국내 총생산 GDP 격차는 물리적 인적 자본의 가용성 격차보다 크구요. 이를 고려하면 중진국의 실패는 자본축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본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에서 기인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핵심이다. 그죠? 자본축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본을 비효율적으로 사용. 뒤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들이 나오는데요. 조지 슈페트 제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창조적 파괴 이론을 중진국은 기존 시장 주체를 경쟁시장으로 유도를 하고 신규 진입자를 끌어들이고 외부의 경제를 개방하면서 이 과정에서 창조 파괴가 모두 발생을 하는데 이 창조적 파괴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한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조적 파괴는 에너지 전환 가속화에도 필수적인데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제가 중국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게 사실 슈페트의 이론 중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독재국가에서는 혁신기업이 나오지 않는다. 그 말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항상 주식투자하는 이유가 혁신 혁신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효율화 효율성을 향상시키면서 우리 삶이 좀 윤택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공산주의 독재국가 그런 상황에서 이 정부가 다 컨트롤하는게 이미 공산주의 국가에서 다 실패했다는게 보여졌는데 점점 더 공동부유 공동부유 이 말 자체가 이제 공산주의잖아요. 그러면서 아 중국의 혁신이 이제는 없어지고 이게 독재가 심해지면요 미국의 유수한 대학 하바드나 MIT 스탠포드에도 중국에서 유학 온 유학생들이 많거든요. 그 유학생들이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이런 여러가지 이유 때문이라도 중국은 정치 때문에 중진국의 함정에 좀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일정이 있어서 오늘 좀 빠르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